아, 이제 먹다 보이잖아. 여기는 저희가 묵고 있는 승민역 근처 한 호텔이고요. 오늘 저희가 쉬는 날이어서 술 한잔 하려고 해요. 저희는 오늘 여러분들께 인도네시아 로컬 맛집 5곳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 전통죽 아락 한잔 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배달시킨 음식이 도착했다고 하는데 저희 지금 찾으러 가볼게요. 한국말 잘 하시네요? 옛날에 밴드미션에 한국 가이드에요. 아, 한국 가이드! 어디 있었어요? 여기 말리에요. 말리 가이드! 드디어 쉬는 날! 술은 낮술이죠? 신난다! 재미난다! 다 게임하고 그랬어요. 짜잔! 저희가 이렇게 배달 음식을 다 받아서 세팅을 다 해놨고요. 이제는 저희가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야자수액! 야자수액을 집류시켜서 만든 인도네시아 전통 술입니다. 아락이라고 하고요. 원래 맛은 언제까지. 야자수액을 Islands.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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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만 일단 마셔볼게요. 자, 조금만 주세요. 어 냄새가... 달달한 냄새가 나는 거 같기도 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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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맛탐은 냄새인데? 어? 아는 냄새야 약간 백화수 어? 청아! 그렇죠 청아 잔냄새가 난다 근데 그거는 발효주잖아요 청아는 증유주죠 청아 증유주에요? 맞나? 맞겠죠? 일단 먹어볼까요? 어 일단 냄새는 달콤한 냄새가 섞여있어 냄새 섞여 짠 보드카 같기도 하고 약간 독해 근데 진짜 보드카 같기도 하고 데킬라? 데킬라 잘 몰라요 아 그래 데킬라를 제가 좋아하는데 데킬라 맛이 나요 저는 약간 보드카인데 단맛이 좀 있는? 원회부로 먹어도 괜찮은 거 같아요 복하긴 한데 맛있어요 일단 좀 먹어볼까요? 기분이 좋아지네요 저희가 오늘은 저희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발리 로컬 맛집 5곳에서 저희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준비를 했어요 먹으면서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음 맛있어 음 와롱짜야 주차 같은 경우는 요원분들이 계셔가지고 주차를 다 이제 안내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던 거 같아요 와롱짜야는 진짜 제가 발리에서 제일 좋아하는 식당이고요 이 산발마타가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면 진짜 이 생각이 너무 나요 그만큼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음식이고 여기를 이제 3년 연속으로 방문해 봤지만 코로나 시국에도 여기는 항상 사람이 많아요 현지인들도 좋아하는 맛집이라 여기가 인기가 있는 만큼 일찍 재료가 소진돼서 내쉬면 문을 닫죠 맞아요 일찍 닫아요 그래서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항상 점심시간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워낙 고기를 좋아하고 또 그 와중에 돼지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밥이 산발마타를 시키는데 완전히 이거는 잘 구웠고 약간 튀기듯이 구웠는데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고 턱이 아플 정도로 그렇게 바짝 튀긴 것도 아니면서 되게 맛있었고 이걸 한국에서 흉내를 내보려고 했다가 실패를 번번에 실패만 했었죠 그래서 이 산발마타와 이 돼지의 궁합이 엄청 잘 어울리고 특히 이 산발마타가 진짜 미쳤죠 진짜 이게 샬롯이랑 고추랑 인도네시아 약간 조각 소스 같은 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식당마다 맛이 다 달라요 정말 조화가 너무 좋아요 불호가 없는 돼지고기 드실 때 김치 땡겨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얘는 전혀 김치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진짜 밥 한 숟가락 딱 숟가락에 얹고 고기 진짜 딱 하나 얹고 산발마타 얹고 이제 매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이제 오믈렛 오믈렛을 팔아요 오믈렛 하나 딱 놓고 한 입에 싹 넣으면 너무 맛있어요 비계가 정말 쫀득쫀득해요 한 번도 못 가신 분은 있어도 한 번만 가신 분은 없을 거예요 절대 없다 한국 돈으로 4,000원 조금 넘는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얼음차이였습니다 이번에는 섞어먹어볼까요? 사과주스랑 섞어먹어볼게요 그럼 저는 오렌지주스 짠 저는 사과주스랑 섞었고 저는 오렌지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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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완전 맛있어 상아주스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좀 달 것 같아 네 좀 달아요 오렌지주스랑 섞어 마시니까 진짜 보드카 마시는 것 같다 음 잘 어울렸네 두 번째 저희가 소개해드릴 곳은 와룽 린짱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스미녀 학기에 머물고 있는데 짱구 가는 길에 들렀던 곳이에요 아마 그 사이쯤인 것 같아요 간판에 입간 박가르라고 써있어요 입간이 생선이고 박가르가 구이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생선구이집 해산물 가게예요 그래서 여기 가시면 해산물 다양한 해산물 종류를 맛보실 수 있고 일단 주차장은 넓어요 응 주차장은 넓었어요 주차장은 넓고 여기는 거의 실외죠 네 완전 그냥 실외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사람이 없는 시간을 노려서 한낮에 갔는데 나름 원패스도 있고 화장도 하고 갔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그냥 막 골룸이 돼 있더라고요 다 땅이 너무 나와서 음식이 맵다 보니까 나름대로 예쁘게 꾸미고 화장하고 그러고 가시는 분들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제 오두막 생긴 평상에 자리를 잡았는데 여기는 이제 생선구이 맛집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를 맛보고 싶었어요 이제 패키지로 주문을 했는데 한 패키지에 뭐 생선구이 새우구이 조개구이 문어고치 등등 있었어요 응 그렇게 있었고 그래서 그게 가격이 한 한국 돈으로 6,00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산물 치고는 진짜 너무 싸죠 생선구이도 그냥 생선 한 마디가 통째로 나오거든요 크진 않지만 근데 이 정도 가격이면 되게 싸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맛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조개 토마토 슈트였는데 이게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는 조개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양념이 약간 매콤하면서 달달해가지고 이 국물과 함께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드셔보시라고 추천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깡꿍도 시켰죠 그치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저희가 다 같이 너무 좋아하는 깡꿍 모닝글로리 볶음도 같이 해서 먹었습니다 해산물 가게 치고는 정말 가격이 되게 저렬한 편이라서 여러 가지 시켜놓고 같이 드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한국 생각하면 이 가격이 절대 먹을 수 없는 가격으로 해산물을 여러 가지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게 뭐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생선구이 여러 가지 구이가 있는데 양념은 다 베이스는 똑같아요 그 양념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떡볶이 양념 같기도 하고 약간 고추장 베이스 같은 느낌이 느낌은 한국인들한테 익숙한 맛이에요 그래서 거부감은 없을 것 같아요 매콤함이 딱 술을 땡기는 그런 맛이에요 이게 요거 같은 경우는 맵기가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식히실 때 맵기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민짝이었습니다 민짝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맥주와 섞였어요 예 진짜 인도네시아 여행 와보신 분들 이거 빈 땅 진짜 다 아실 거예요 빈 땅 너무 맛있는데 그중에서 이거 레들러라고 레몬 레몬 맥주거든요 얘는 알코올이 거의 없죠 이건 진짜 술아 못 드시는 분들도 응 드시게 너무 좋아요 저는 이거랑 섞어먹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레몬이랑 같이 섞어먹어볼게요 그만해 그만 이 색이야 이거는 딱 먹기 전에 조개 하나 들어야 된다 저는 그럼 이건 진짜 조개 하나 딱 들고 짠 세 번째 소개해드릴 곳은 와룸 스페셜 산발 SS라는 곳인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기가 산발 전문점인 것 같아요 진짜 그만큼 산발 종류가 수십 가지가 되고 진짜 많았어요 가격도 200원부터 1000원대까지 정말 다양한 산발 종류가 있어요 이제 지점이 한 세 군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검색하셔서 숙소와 가까운 곳에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 산발 종류도 진짜 엄청 많았고 이 메뉴판을 보고 저희가 직접 체크해서 주문하는 식인데 여기가 진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다 인도네시아어로만 되어 있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뭐 인도네시아어를 많이 아는 게 아니라서 단어를 막 검색해 보기도 하고 아빠 양 빨리 부따스요 빨리 부따스요 빨리 부따스요 빨리 부따스요 산발바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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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영어를 조금 하시는 분들한테 뭐 이건 스파이시냐 안스파이시냐 뭐 이거 어떻냐 뭐 이거 유명하냐 많이 나가는 게 뭐냐 이러면서 한 물어물어서 산발바왕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시켰어요 매운 거 세 개랑 안 매운 거 두 개랑 해가지고 다섯 가지를 시키고 나머지 이제 메인 메뉴 같은 경우도 오리랑 닭이랑 소고기 베베기 오리 사피가 소 그리고 아이아미 닭 그렇게 하셔서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산발도 그렇고 메인메뉴도 가격이 되게 저렴하거든요 뭐 산발바왕 같은 경우는 뭐 진짜 200원대부터 1000원대까지 있고 맞아요 고기 같은 것도 뭐 1500원? 2000원? 1000원에서부터 네 소고기가 제일 비싼데 요게 2000원 2000원 정도 하는데 양이 되게 작아요 요만한 접시에 좀 1인분 정도의 양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명이 가시면 그냥 여러 개를 시키셔서 같이 맛보시는 것도 좋고 만약에 혼자 여행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밥 하나랑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여러 개를 골라도 이렇게 양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다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매운 산바는 진짜 조심하세요 제가 진짜 그거 호기롭게 처음에 진짜 매운 걸 워낙 좋아해가지고 한 번 넣어서 먹다가 이제 어우 생각만 해도 전혀 생각만 해도 지금 입에 침이 보이는데 콧구멍까지 아파요 여기 코까지 아파가지고 저녁까지 진짜 명치가 쓰레기 정도였어요 진짜 매운 거 잘 물어보시고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생을 했군요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도 팬이 돌아가고 있긴 하지만 조금 덥기는 했어요 그리고 또 매운 걸 먹다 보면 막 땀이 나잖아요 여기 진짜 산발맛아 이거 되게 맛있어요 아까 저희가 와룡짜야 진짜 산발맛아 맛있다고 했잖아요 거기랑 거의 비슷한데 얘네는 양파 샬롯을 살짝 튀긴 상태에서 볶은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감칠맛 있고 식감이 훨씬 더 안 맵고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이게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소고기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약간 소갈비 한국식 소갈비 소양념갈비를 먹는 느낌이었어요 네 산정 느낌 폴라랑 섞어보니까 진짜 미숙해 나요 자 저희는 저희가 네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곳은 바와뽀은 이라는 곳인데요 바와뽀은 한국말로 지극하면 나무 밑이라는 뜻이죠 나무 밑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가게를 딱 보시면 진짜 나무 밑에 있더라고요 들어가는 입구에 주문을 먼저 하고 들어가야 되는 시스템인데 앞에 보시면 크게 메뉴판이 이렇게 있었죠 크게 메뉴판이 있고 옆에 보시면 사태를 이만큼씩 잡아서 막 먹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공복에 갔는데 그 냄새에 저희가 막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주문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일단 여기는 사태 맛집이에요 진짜 이 사태가 10개에 한국 돈을 2,500원 정도거든요 진짜 싸죠 근데 이게 너무 맛있어요 아는 맛 돼지갈비 맛 맞아요 진짜 돼지갈비 맛이에요 진짜 냄새에서도 숯불 향이 그리고 여기가 의외의 맛집이죠 이 사태 시키면 나오는 국물이 진짜 맛있어요 따로 주문도 가능한데 여러분들 자주 드시는 소고기 묵국 알죠? 소고기 묵국 맛이에요 근데 조금 더 진하고 오래 끓인 맛이라고 해야 되나? 엄청 시원하고 맛있었어요 해장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좋은 맛 맞아 맞아 진열대에 포장이 되어 있는 튀김 과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식전에 그런 튀김 과자들을 좀 많이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딱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닭껍질 튀김이다 라고 생긴 게 있었어요 그게 이름이 뭐라고 했었죠? 그 품절대란 났던 딱 그 맛인 거예요 닭껍질 튀김 그래서 살짝 매콤하면서 빠삭하고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고토하고 응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한국 돌아갈 때 선물용으로 사가도 되게 좀 좋아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맞아 바본도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래요 자 저희가 다섯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곳은 빵말렌이라는 식당인데요 이 빵이 아저씨를 높여서 부를 때 약간 부르는 말이라고 해요 빵말렌 그래서 말렌 아저씨네 집이거든요 이 아저씨네 집이 조금 유명하더라고요 현지인분들도 되게 많이 찾는 그런 약간 한국시로 따지면 기사식당 같은 그렇죠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배르반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차는 조금 어렵지만 요한 주차 요원분들이 계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주차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웃고 따지지 않고 몇 명이냐 일단 몇 명이냐 그래서 저희 띠가오랑 세 명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냥 바로 스페셜로 스페셜 바비굴링으로 그냥 바로 내주셨어요 속도가 거의 그냥 한국 패스트푸드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금방 나왔죠 주문하고 어? 하는데 바로 나왔어요 여기는 바비굴링 맛집인데요 바비굴링이라는 게 이게 바비가 돼지고 굴링이 돌리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린 돼지 뱃속에 양념과 이런 걸 채우고 오랜 시간 돌려서 숯불에 구워내는 요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정성과 숯 향이 가미가 돼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데 양념이 배어있어서 잡내가 전혀 없는 겉바속촉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겉에 껍데기 부분이 얼마나 바삭하냐면 이거를 막 그냥 똑똑 뿌리가 날 정도로 바삭거리고 그 껍데기에 붙어있는 지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은 또 엄청 쫄깃쫄깃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산발마타 같은 거 곁들여져 있는 한 접시에 한국 돈으로 3,500원 정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었어요 40만 루피아에 함께 해결이면 뭐 빵만에서는 음료 포함해서 한 끼 5,000원 정도면 혼자서 충분하게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하진 않은 것 같고요 이게 양이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에즈라의 밥을 반 정도 뺏어 먹어요 에즈라의 밥을 뺏어 먹는데 인도네시아 음식 자체가 그렇게 기본적으로 양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밥이 항상 모자라서 에즈라 거를 뺏어 먹거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둘이 가시면 3개 시키시는 거 추천합니다 여기까지 빵발레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갑자기 혹시 더 놀인다고 다시 할게 다시 할게 갑자기 다시 할게 그러면 소개해드렸습니다 할게 다시 다시 자 여기까지 저희가 로컬 맛집 5곳을 소개해드렸고요 저희가 지금 거주하는 곳이 수민역이라 일단 수민역 근처 맛집으로 선정을 해보았어요 인도네시아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맛집 한방 계속될 예정이니까 지켜봐주세요